자 그러면 예정대로 한바퀴 쭉 돌면서 상자 못먹은거 있으면 먹어주고 아이템도 숨겨진거 있으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승길이란 데가 있네? 여기 가보겠습니다. 오 좋아요 100% 오 5개짜리네요 자 보라색 상자입니다 워렌스 오 좋아보이는데요? 별로 안쓰네 이야 이게 좀 빡센데 일로 가야겠다 뭐 문제없겠죠? 쟤 레벨이 더 높기 때문에 그땐 쟤 레벨 더 낮았고 좋은거 나왔으면 좋겠다 소울 해치 오 괜찮은거 나왔어요? 이런게 있구나 할아버지 전투력이나 좀 봐야겠다 이 할아버지 왜 이렇게 써요? 근데 데려갈 수가 없네요 어? 그림을 사고 싶대요? 뭐죠? 아 이것도 좀 멀리 있는데네 여기 애들이 되게 까다롭네요 후후 가져가마 아니 뭐야 이런 아 얘 엄마 아빠지? 헤엑! 회심력 강한 업 오오 야 이거는 사가야겠는데 15%네요? 야아 와 오오 야 행동 후 SP 회복 오오 야 어! 회사 이 부모님 좀 설득해봐 나한테 아이템 좀 받치라 그래 와 넛 오 진짜 좋은거 갖고 있다 야 진짜 괜히 성인이 아니네 스카프 줘요 여기 스카프 있어야지 침묵은 무슨 침묵같은거 당할일 없어 거기 저 그 캐스트 갠데 이쪽 아닌거 같죠 이쪽 하면 가려네 오 뭐야 이거 야 뭔가 쎄보이는 녀석 나왔어요 너가 사라져 하필만 오오 48 아 뭐야 그렇지 하죠 하나 빼겠습니다 샐러맨도 빠져 암흑대돌진이 있는데 저거 저 강운게 아니네 암흑대돌진이 오! 강한 것이다 아 내가 에드워드 오빠를 여기서 봤구나 상자 오! 속공 할아버지가 여기 있는데 캐스트가 있네요 뭐 좀 물어봅시다 손자를 잃어버렸습니다 클리어브로그로 가고 싶습니다만 아 클리어브로그로 데려가주면 되나봐요 그런 것 치고는 성공률이 낫네요 자 데려갑니다 손자 클리어브로그에서 만나게 해주면 되죠 왜 이렇게 넓어? 어 저기 상자다 보라색 상자 이력의 지팡이 오! 어! 강한 기척이 느껴진다고 해요? 오! 그냥 아무 동굴이나 근처에 있는 거 들어왔는데 보스가 있나봅니다 나 회복도 안했는데 체력 9천 아부야 아 생각보다 튼튼하네요 내가 찌를 게 없어서 튼튼하네요 완전 회복잼! 완전 회복잼! 완전 회복잼!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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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겨 딱히 없네요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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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